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멕시코 공장 한 달 이내 허가 완료. 2027년 생산 돌입. 테슬라가 멕시코에 건설 중인 기가 팩토리가 조만간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멕시코 현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아이반 리바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 건설을 위한 최종 허가가 수주 이내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지방정부는 테슬라가 요청한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도와 전기를 공장 부지로 끌어오고 도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기 팩토리 공장 건설을 위한 허가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허가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반 장관의 예상이다. 그는 테슬라 공장이 생산을 개시하는 시점은 2027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일찍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가격 낮춘 전기 세단 에어 퓨어 출시 77,400달러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가격을 낮춘 에어 퓨어 전기 세단을 출시했다.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루시드는 수요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제품보다 가격을 낮춘 시작가 77,400달러의 에어 퓨어 RWD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해당 모델은 기존 최저가 모델 듀얼모터 사륜구동 버전 에어 퓨어보다 5000달러 낮은 가격이지만 테슬라 고급 세단 모델의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루시드 라인업 중 가장 빠르면서 가장 비싸기도 한 에어 사파이어의 가격은 249,000달러에 달한다. 회사 측은 신규 모델이 완충 시 410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즉시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루시드의 DC 급속 충전 방식으로 12분 이내 충전으로 최대 150마일 주행이 가능하며 34인치 커브드 글래스 콕핏 디스플레이, 열선이 내장된 앞뒤 좌석 및 스티어링, 휠, LED 헤드라이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무선 업데이트 등이 제공된다. 동력 성능은 싱글 모터를 탑재, 최고 출력 430마력, 최대 토크 56.1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 매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은 4.4초다. 루시드는 지난 8월 차량 가격을 무려 12,400달러 인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바이에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열었다. 사우디 정부는 향후 10년간 최대 10만대의 루시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차세대 비전 프로 벌써 개발 중. 가격 무게 낮춘다. 애플이 내년 출시 예정인 비전 프로 헤드셋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 중이다. 그간 애플은 1세대 기기로 흥미를 유발하고 업그레이드한 2세대나 3세대에서 기존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실현했다. 1세대와 거의 동일하나 훨씬 빠르고 가벼운 본체의 아이패드가 그 예다. IT 매체 아스테키니카는 마크 검원 블룸버그 기자의 보도를 인용. 애플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비전 프로에 대한 초기 불만을 해결한 차세대 버전을 이미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비전 프로 1세대에 공개된 무게는 약 1파운드인데 일부 테스터들은 이러한 무게가 목에 부담을 줄 거라 비판했다. 이에 애플은 차세대 버전의 상단 스트랩 옵션을 추가하고 비전 프로의 무게와 크기를 줄임으로써 이 불만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애플은 현재 자사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시력 교정용 렌즈가 헤드셋에 내장되는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초기 버전은 헤드셋에 자석으로 고정되는 교체 가능한 자이스 렌즈를 사용할 것이나 차세대 버전은 제조 과정에서 렌즈를 기기 자체에 통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헤드셋을 공유하거나 재판매하기가 어려워진다. 애플은 사용자의 시력에 따라 수천 가지의 렌즈 조합을 제공해야 하며 각 주문에 따른 개별 헤드셋을 제작해야 한다. 애플이 맞춤형 내장 렌즈의 제조를 어떻게 단순화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애플은 3499달러의 1세대 모델보다 저렴한 저가형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비전 프로는 오는 2024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도이체방크 엔비디아 2-3년 동안 GPU 시장 90% 차지할 것. 인공지능 시대 최대의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향후 2-3년 동안 건재할 것으로 글로벌 투자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진단했다. 엔비디아가 AI의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분석하들은 지난 주말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엔비디아가 향후 2-3년 동안 AI GPU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며 AI의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려면 GPU와 주문용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A식은 주로 더 작고 더 전문화된 모델과 더 크고 더 복잡한 모델의 훈련, 미출원을 위해 GPU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생성형 GPT 개발로 이목을 끈 오픈 AI는 AI 이용 반도체의 자체 개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AI 반도체 부조기 채 GPT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며 AI 반도체 확보가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오픈 AI는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 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 AI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달 자체 개발한 AI 이용 반도체를 공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1월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 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부터 아테나라는 코드명으로 AI 칩을 개발해왔다. 알파벳 A의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닷컴 등도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다. 알파벳 A의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